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. 시험 보고 나서 느낌 소감이 어땠는지요? 겸손하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친구는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또한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. 그거 실수하지 않고 고난도 문제 한 3개 정도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추더라도 1등급 또는 높은 2등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. 항상 시험 볼 때는 긴장하지 마세요. 편안하게 마음 비우면 됩니다.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. 문제 1은 그냥 바로 암산으로 바로 되죠. 순렬의 수를 물어봤습니다. 8 퍼뮤테이션 2라면 8 밑으로 2개를 곱한 것이니까 8 곱하기 7 이건 56 아주 간단하게 주어지는 2점짜리였습니다.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. 로그 함수의 극한을 물어봤습니다.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의 3x분의 ln 1 플러스 12x입니다. 자 어떻게 하면 되죠? 3분의 12에 4라고 바로 간단하게 구해지죠. 그 다음은 3번입니다. 3번은 합성함수와 지수함수의 미분법을 물어본 거네요. fx가 2에 3x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f'x는 3 곱하기 2에 3x 마이너스 2승입니다. 따라서 1에서 미분계수라고 하면 3e라고 해서 바로 쉽게 구해졌죠.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. 4번 문제는 확률 계산을 물었습니다. a사건의 확률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a, b 곱사건의 확률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a가 아니거나 b인 것을 물었네요. 제일 먼저 덧셈정리 또는 곱셈정리를 생각하려고 쭉 해봐고요. 그리고 이것을 생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게 수학은 암기가 아니에요. 수학적인 표현도 가장 좋은 게 그림이죠. 밴더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. 전체 표본 공간을 s라고 넣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 a사건, b사건을 이렇게 밴더의 그림으로 표시하십시오. 자 그럼 알려진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a이고 b인 사건의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은 a사건의 확률은 이거 두 곳을 뜻하는데 3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률은요. a이고 b가 아닌 것이니까 이 사건의 확률이죠. 즉 a이고 b가 아닌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해요? 전체 a사건의 확률이 3분의 1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되죠. 따라서 나는 12분의 8 마이너스 3, 12분의 5가 되었습니다. 자 그런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a가 아니거나 b인 것을 원했습니다. a가 아닌 것이라면 여기고요. 어? 그리고 b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포함되네요. 옳지. 따라서 전체 모든 경우에서 나를 제거해버린 것을 원하네요. 오 그래 이 사건의 확률은 바로 다음 같다. 전체 모든 것에서 나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. a이고 b가 아닌 것을 갈다 빼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해서 12분의 7입니다.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이었네요. 자 어떻게 하라?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십시오.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를 나타내는가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자 그 다음 5번입니다. 5번은 쌍곡선이 있고 초점 사이의 거리가 6, 루트 6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a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니? 라고 물었습니다. 아 초점의 좌표를 c 제로라고 놓는다면 바로 c 제곱의 값이요. a 제곱 플러스 b 제곱. a 제곱 플러스 36입니다. 그럼 초점 사이의 거리는 2c이고 그 놈의 제곱이라면 2c의 제곱이라고 하면 4c의 제곱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? 4배 지키면 되겠네요. 4a 제곱 플러스 36이고 내가 얼마? 초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이니까 그 놈의 제곱. 6, 루트 6의 제곱. 오케이. 이거 바로 풀어주시면 되죠. 계산은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? 따라서 a 제곱의 값을 구해주면 1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쌍곡선의 방정식 공식 u도 해봤습니까? 초점 c가 알려져 있고 일정한 글에 차가 알려져 있을 때에 b, a, c 사의 관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죠.